갈라진 뒤꿈치를 위한 5가지 민간요법 갈라진 뒤꿈치를 위한 5가지 민간요법 갈라진 발 뒤꿈치를 관리하려면 보습에 신경을 쓰고 죽은 세포가 축적되지 않도록 각질 관리도 중요하다. 각질의 축적, 과도한 건조함 및 신발과의 지속적인 마찰은 발 뒤꿈치를 갈라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. 갈라진 발 뒤꿈치는 대개 사람들이 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. 발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. 그 결과 발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된다. 발은 교육 및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기 매우 쉽다. 발 피부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제품을 사용하고 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 다양한 크림과 시중에 판매되는 연고가 있지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100% 천연 유법을 시도할 수 있다. 발 뒤꿈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시도할 수 있는 5가지 민간 유법을 소개한다. 메모해보자. 1. 레몬, 글리세린, 로즈워터의 치료법에 함유된 성분의 조합은 발 표면에 있는 각진 및 불순물을 줄이는 대상적이다. 치료법의 보습 성분은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동시에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. 재료 레몬 1개의 젖 글리세린 2스푼, 20ml 로즈워터 3스푼, 30ml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용기에 넣고 잘 섞는다. 사용방법 면수로 발을 씻는다. 발이 깨끗해지면 발 뒤꿈치에 치료제를 도포한다. 30분간 기다려준 다음 행과 낸다. 이 문제가 완화될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. 2. 코코넛 오일과 베이킹 소다 코코넛 오일과 베이킹 소다를 혼합하면 보습 및 항균 작용을 하는 천연 크림이 완성된다. 이 크림은 갈라진 발 뒤꿈치를 복구하는 것 외에도 박테리아, 균류 및 감염성 미생물의 존재를 줄여준다. 재료 코코넛 오일 2스푼, 30g 베이킹 소다 1스푼 반 15g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용기에 넣은 뒤 뻑뻑한 질감의 페이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잘 섞어준다. 3. 사용방법 깨끗한 발 위에 팩을 도포한다. 4. 건조하고 갈라진 발 뒤꿈치에는 더 집중적으로 도포한다. 5. 30분간 기다려준 뒤원 운동을 하며 마사지를 한다. 미온수로 헹궈낸 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반복한다. 5. 바나나와 아보카도 바나나와 아보카도의 보습 작용은 건조하고 갈라진 발 뒤꿈치에 수분을 재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6. 바나나와 아보카도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피부 표면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. 7. 재료 잘 익은 바나나와 아보카도 반케 잘 익은 바나나 1개 올리브오일 1스푼 16g 만드는 법 아보카도 반케 과육을 추출한 뒤 잘 익은 바나나와 함께 으깬다. 8. 뷰레가 완성되면 올리브오일을 첨가한 뒤 섞는다. 9. 사용방법할 뒤꿈치에 치료제를 도포한 뒤 30분간 기다려준다. 10. 미온수로 헹궈낸 뒤 자기 전매일 밤 반복한다. 10. 바세린과 굵은 설탕 바세린의 보습 효과와 굵은 설탕의 각질 제거 효과가 함께 만나면 발 뒤꿈치에 이상적인 치료제가 완성된다. 11. 이 조합은 피부 표면이 각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이 부위의 병변을 치료하는데 또한 도움이 된다. 11. 재료 바세린 1스푼 20g 굵은 설탕 1스푼 10g 만드는 법 페이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바세린과 굵은 설탕을 섞는다. 11. 사용방법할 뒤꿈치에 크림을 도포한 뒤 15분간 기다려준다. 미온수로 헹궈낸 뒤 매일 밤 사용한다. 11. 그리와 꿀 홈메이드 꿀이 꿀크림은 과도한 건조 및 각질 축적의 제거를 위 해발 뒤꿈치에 사용할 수 있다. 12. 크림의 항산화제, 비타민 및 미네랄은 피부를 보호하며 복구를 촉진한다. 12. 재료 길이 3스푼 30g 꿀 2스푼 50g 만드는 법 위리와 꿀을 용기에 넣은 뒤 잘 섞는다. 13. 사용방법 크림 같은 질감이 완성되면 발을 깨끗하게 씻은 뒤 도포한다. 14. 발 뒤꿈치 전체에 두툼하게 도포한 뒤 40분간 기다려준다. 40분이 지나면 헹궈낸 다음 적어도 일주일에 3회 반복한다. 15. 갈라진 발 뒤꿈치를 위한 나만의 치료법을 준비하는 과정은 꽤 간단하며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. 15.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한 뒤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해보자.